우리에게 있어서 나의 길갈은 도대체 어디며 무엇입니까? 첫째, 오늘 우리가 찾아야 할 길갈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하여 물으면 너희들이 이 돌들을 가지고 답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길갈은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무엇입니까?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로 다가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바로 길갈을 찾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일주일에 몇 번이나 길갈인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로 다가가고 있습니까? 하나님의 말씀 이 길갈을 여러분들은 몇 분이나 펴고 있습니까?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고 우리에게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